어. 태석아. 준희. 어떻게 됐어? 나 못 알겠어. 그게 솔직히 고민이냐. 어? 아니 뭐 맨날 어? 그 먹고 사는 문제 맨날. 어? 그게 고민이야?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 돼야. 그 평범한 애들이 그나마 주워 먹을 게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돼야 돼. 준희야.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. 야 범아. 범아 괜찮아? 괜찮아? 아 맞다. 네. 가라. 네가 그렇지 뭐. 잘했다. 대신 감시나 잘해. 태석아.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일래? 김 실장님. 일 하나 해 주셔야겠어요. 일단 물건 하나 보낼게요. 다음 주시는. 물건 도착 후에 하죠. 재현호사님. 무슨 일이죠? 내가 지금 어디를 좀 가려고 하는데 길동무가 좀 필요해요.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갑시다. 내가 왜 그래야 하죠? 물론 그래야 될 이유는 없죠. 근데 이 몇 정도 정이라는데 우리가 주고받은 주먹이 얼만데. 정이 좀 들 때도 되지.